안녕하세요! 뮤직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인입니다 저 어제 라이브할 생각에 어제 밤부터 잠을 설쳤어요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너무 기대돼요 오늘! 안녕하세요 혜인입니다 오늘 라이브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오늘 카운트다운 라이브 1시간 동안 진행되니까요 재미있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니입니다 오늘 라이브에 대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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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스튜디오가 뉴진스로 진짜 가득 차 있네요 저기 케이크 있잖아요 우와 뉴진스 케이크가 너무 맘에 들어요 젤리로 된 것 같은데 저희를 축하해주는 느낌이에요 라이브까지 시작하니까 이제 진짜 데뷔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럼 각자 데뷔 소감 한 번씩 이야기해볼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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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인 씨부터 해주실래요? 저는 앞으로 저희 데뷔를 했으니까 너무 설레고 떨리는데 앞으로의 일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우리가 이제 데뷔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뭔가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과 앤벤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많은 일들 정말 기대되고 그리고 많은 좋은 행복한 추억들을 쌓고 싶어요 저는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께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들을 많이 들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노래 같이 들으시면서 저희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누진 Vanguard Center 저희는 저희가 이렇게 5명인 멤버들 crearihin 뉴임스 데뷔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또 행복하게 열심히 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이제 같이 데뷔한 멤버들이랑 데뷔를 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저희 진짜 같은 마음으로 잘하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했고 드디어 저희 준비한 무대랑 퍼포먼스들 보여드릴 수 있고 공유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신난 것 같고 앞에 있는 미래도 너무 설레요 그리고 드디어 오는 6시 마지막 타이틀곡 쿠키의 뮤직비디오와 저희 전 음원이 음원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카운트다운 라이브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라이브 방송은 저희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이라 굉장히 많이 떨리지만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재밌는 시간 보내려고 정말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으니까요 한 순간도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함께해요 멤버들도 준비됐죠? 준비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뉴 진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함께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싶어요 저희는 많은 재미있는 문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쿠키 뮤직비디오와 디지털 스트리밍으로 우리 뉴 진즈의 EP 뉴 진즈입니다 네! 기다려줘요 와, 저희에게 궁금한 점 응원 메시지 등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저희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영상이 엄청 많이 공개됐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텐션 뮤직비디오, 하이포이 뮤직비디오 하이포이... 아니지, 어텐션 퍼폼 뮤직비디오 그리고 그리고 헐트 뮤직비디오 그리고 위알 뉴 진즈까지 저희가 되게 많이 영상을 공개했는데 멤버들은 그중에서 어떤 영상을 제일 좋아하나요? 어... 어? 저는 가장 먼저 공개됐던 어텐션 뮤직비디오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하나만 고를 수 없긴 한데 아무래도 첫 번째 공개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어텐션 노래가 굉장히 저희의 분위기와 굉장히 잘 맞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꼭꼭꼭 고르자면 어텐션일 것 같아요 처음으로 공개된 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뉴 진즈 그 자체를 너무나 잘 드러내는 곡인 것 같아서 그래서 내 어텐션을 골랐어요 저는... 저도 사실 진짜 고르기가 힘들었는데 그중에서 한 개를 고르자면 저는 어텐션 퍼폼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그 뮤직비디오 영상에서 되게 밤에 찍은 거랑 낮에 찍은 게 둘 다 있었는데 거기에서 막 이렇게 교차되면서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되게 색다른 분위기랑 그리고 어텐션에 되게 매력들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영상 골랐습니다 오! 저도 앞에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어텐션 뮤직비디오를 고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텐션 뮤직비디오에 저희 내추럴한 그런 웃음과 장난기 넘치는 모습이 담겨 있어서 어텐션 뮤직비디오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진짜 저희 뮤비 중에서 고르기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멤버들이랑 말하듯이 아텐션 뭔가 저희 스페인 출장 모든 추억들은 이제 한 영상에 뭔가 기록 담는 영상이어서 볼 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하이펄이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한 영상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자기 고르고 싶은 얘기로 떠나가고 근데 결국엔 다 이어지는 스토리여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되게 약간 작은 디테일이긴 한데 그 중간에 나오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진짜 저희 그대로 말투랑 성격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저희 성격도 잘 표현하게 된 뮤비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진짜 저희가 이렇게 다 좋아하는 영상도 다르고 또 각자 취향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팬분들이 저희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취향인지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어요? 뭐지? 뭐지? 짜잔! 짜잔! 내꺼는 제꺼는 짜잔! 지금부터 한 년씩 돌아가면서 저희의 We are New Jeans를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요 한 개씩 나눠줄게요 우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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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오! 땡큐! 발표 그러면 먼저 저부터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저에게 주목해주세요 어텐션! 예! 어텐션! 예! 어텐션! 음 먼저 저는 제 이름은 혜린이고요 그리고 아직 별명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멤버들이 가볍게 불러주는 별명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불러주는 별명? 아 적어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아직까지 안 적었거든요 안 적었고 그리고 다음 거를 소개하면 취미는 저는 음악 듣기와 그리고 책 읽기를 적었습니다 되게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해서 누군가 저한테 취미 같은 거나 어떤 걸 좋아해? 그런 걸 물어보면 보통 음악 듣기를 되게 많이 가장 먼저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특기는 똑같이 음악 듣기랑 음악 찾기를 적었습니다 음 그리고 제 버릇과 습관은 버릇이기보다는 습관인데 습관은 제가 자기 전에 아로마 향을 뿌리고 자는 것입니다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향이 되게 시원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구황작물과 구황작물 그리고 회와 한식과 견과류입니다 사실 제가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더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이걸 고른 이유는 되게 자주 옛날에 자주 먹었거나 자주 먹고 있거나 하는 음식들이어서 그렇게 골랐습니다 그리고 또 보자면 오늘의 TMI가 있는데요 오늘의 TMI는 제가 오늘 민지 언니가 커피를 내렸는데 민지 언니가 첫 입 마시기 전에 제가 한 입을 빼서 마셨습니다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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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은 괜찮아 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뭔가를 어떤 거 주어 없이 다 포함해서 말해주는 말인 것 같아서 항상 들을 때 되게 좋아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멤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는 쇼핑하기와 그리고 여행 가기입니다 오 좋아요 사실 어디든 뭘 하든 다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행 가는 거랑 쇼핑 가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장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표현하는 해시태그인데요 저는 고양이와 뉴진스와 혜린을 적었습니다 오우 박수 와우 잘 적었어요 여기 그림도 너무 아 그렇네요 잘 속했어 눈이 너무 똑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잘 그렸어요? 제가 그린 그림을 까먹고 있었네요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게 눈 코에만 그렸어요 근데 되게 닮았나요? 너무 닮았어요 닮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뭐야 약간 귀엽게 그린 것 같아요 네 진짜 귀엽다 다음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림을 잘 못 그리는 편이어서 조금 그림 대신 귀엽게 꾸며봤는데요 여기 조금 진한 눈썹이 제일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눈썹을 좀 진하게 그려봤고요 너무 귀엽다 그리고 밝게 웃고 있는 미소가 포인트입니다 너무 귀여워 그리고 제 이름은 민지이고요 별명은 저도 혜린이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없습니다 곧 생기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지만 아직은 없고요 그리고 취미는 책 읽기와 다이어리 꾸미기고요 특기는 정리하기인 것 같아요 뭔가 상황을 정리한다거나 진짜 실제로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릇은 손으로 제가 이렇게 자꾸 눈썹을 올리는 습관이 있는데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장면이지 않을까 하지만 좀 최대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은 저희 어머니께서 요리를 굉장히 잘하셔서 저희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은 다 좋아하고 아이스크림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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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 TMI는 저희 헐트 뮤직비디오와 아침을 시작해봤는데요 헐트는 아침에 들어도 좋고 밤에 들어도 좋고 점심에 들어도 좋은 그런 그런 부드러운 R&B 노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굉장히 다정하게 민지야 하고 불러주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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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네 좋아요 그리고 멤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건 캠핑, 파자마 파티, 요리 방송 파자마 파티 그리고 이거 외에도 더 많지만 우선 이 세 가지부터 꼭 해보고 싶습니다 우와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해시태그는 뉴진스, 민지, 동글동글입니다 동글동글은 뭔가 제가 살짝 눈도 좀 동그란 편인 것 같고 조금 얼굴도 동그란 편인 것 같고 해서 아닌가요? 꽉 잡았어, 꽉 잡았어 그래서 좀 동글동글 하다고 표현해봤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다 이제 제가 제 거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일단 그림부터 소개를 드리면 저는 정말 못 그리는 편이어서 노란색이어서 안 보이네요 불터치는 보여요 깜빡합니다 깜빡합니다 상상해보시면 눈 눈 여기 입 웃음 입이랑 얼굴이랑 머리 가락이 있고 그리고 저 볼살이 좀 되게 쉽게 빨개지는 편이어서 그 포인트를 했는데 카메라에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네 일단 저 이름은 하니일 거예요 별명 저도 딱히는 없어요 뭔가 저희끼리 그냥 이름으로 불러서 별명은 없는 것 같고 취미는 영화를 보는 거랑 비록을 보는 거인 것 같아요 전 되게 자주 보고 되게 즐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전 어디서든 빨리 잠들 수 있어요 앉으면 빨리 잠들 수 있고 그리고 버릇한 습관은 저는 그 이제 웃을 때 습관적으로 그 웃음 소리를 참으라라 참으라라 참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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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좀 이상한 소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 습관인 것 같고 좋아하는 음식 빵 고기랑 결국엔 그냥 모든 음식을 적었어요 고르기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그냥 음식 전부 다 좋아하는 것 같고 오늘의 TMI는 아침에 민지랑 스트레칭을 했어요 하고 왔어요 되게 시원했어요 네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저는 없어요 그 없다는 말 말고 그냥 딱히 좋아하는 말은 없어서 없다고 덮는 거였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리고 멤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 다 같이 휴일 분위기 뭔가 제가 가끔씩 휴일 받을 때 약간 숙소해서 같이 저녁을 먹거나 뭔가 모여서 얘기를 하든지 그런 거 너무 재밌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딱 그리고 되게 하고 싶은 거 뭔가 식당에 식당이나 카페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거랑 여행을 적었어요 여행은 언제든지 가고 싶은 것 같고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해시택이 별로 생각나는 거 많이 없어서 그냥 한글로 하니 뉴 진즈 그리고 영어로 하니 뉴 진즈 적었습니다 네 좋아요 깔끔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데? 그러면 다음에 제가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이름은 다니엘이고요 별명은 저도 멤버 다른 멤버들과 같이 약간 딱히 없어서 그냥 다니 라고 적었습니다 하니 하니 그리고 취미는 제가 요즘 그림 그리는 거에 진짜 많이 빠져있는데 그림 그리기랑 그리고 페인팅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음악 듣기 네 음악 듣기 그리고 수영 수영을 네 되게 어릴 때부터 많이 해와서 되게 좋아하고 수영 멤버들과 대화하기 우리 같이 대화할 때 너무 네 너무 좋고 그것도 하나의 취미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로도 적었고 대화하기 그리고 더 많았는데 일단은 거기까지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버릇과 습관 저는 저는 자기 전에 양말을 신고 잡니다 아하 지금 지금 아주 덥기도 지금 여름이라 되게 덥긴 하지만 그래도 양말 뭔가 안 신고 자면 불편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양말을 신고 그리고 제 행동에 사운드 에펙트 을 주는 게 더 많아요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지만 멤버들이 네 알려줬어요 맞아요 진짜 진짜 많이 만들어요 계단 내리면 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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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조직하면 휴양 휴양 그리고 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 저는 한식을 정말 좋아하고 한식에서 제 엄마가 만든 집밥을 정말 정말 좋아해요 오빠 그래서 그거랑 과일이랑 야채 오 와우 정말 좋아합니다 프레쉬 맛있죠 특히 당근이요 어 네 아니 언니 당근 먹고 있는 사진 있는데 당근 어 미연아 나 어떡해 귀여워요 엄청 그리고 오늘의 TMI는 저는 어제 자기 전에 HURTS를 듣고 잤는데 자면서 그게 꿈에서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했어요 그래서 꿈은 진짜 머릿속에 진짜 맨 도는 곡인 것 같아서 좋아요 네 또 한 번 느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선샤인 오피 그리고 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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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멤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여행 그리고 피크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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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같이 가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놀이공원 무대 어 고마워요 정리해주고 싶은데 고마워요 그리고 캠핑 하고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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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해시태그는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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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뮤지니크 공식해바라기 공식해바라기 그러니까 네 이제 마지막 난데 크림톤 마지막 해인인데요 저는 잠깐만 이름은 해인이고요 하트를 두 개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 펜 색깔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색인 연보라색은 아니지만 보라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별명은 없습니다 취미는 모두 알고 있겠지만 산책하기 그리고 사진찍기인데 하늘을 찍거나 언니들 찍어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화 찾아보는 거를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특기는 언니들 사진 찍어주기 그리고 솔직한 감정 표현해주기 하고 싶은 거는 아 뭐래 찾고 싶은 거를 꼭 찾는 거를 그걸 뜯기로 썼습니다 오 좋다 그리고 버릇, 습관 같은 건데 어 누군가를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뭔가 관찰하면서 이렇게 계속 뭔가 쳐다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케줄 전날에 꼭 개인적으로 혼자 대청소를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은 너무 많은데 딸기 과일 중에선 딸기가 제일 좋고 그리고 케이크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예요 딸기가 듬뿍 올라가져 있는 그리고 집밥이랑 할머니께서 해주신 음식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TMI는 연습실로 오는 길에 어텐션을 일곱 번이나 들었습니다 오 일곱 번이나 이겼어 왜 일곱 번이나 들었어요? 어 들었는데 뭔가 원래 허트를 들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 더 신나게 하고 싶어서 어텐션을 일곱 번이나 들었습니다 역시 신나게 어텐션이죠 그리고 내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진심이 가득 가득 담긴 말이에요 오 멤버들과 해보고 싶은 거는 자전거 타기 놀이공원 가기 한강에서 피크닉 가기 그리고 단체 영통하기 다 같이 카카오 아 네 단체 영통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해시태그는 맥시말리스트랑 호기심 가득이에요 오 해시태그 진짜 찾아왔다 맞아요 여자 같네요 진짜 어울린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제가 그린 저는 아니지만 짱 귀여워 뭔가 제가 그리고 싶은 캐릭터를 그렸습니다 귀여워서요 제가 만든 캐릭터예요 귀엽죠? 너무 귀엽다 이렇게 네 다음에 저희 뉴진스 위안우진스 이렇게 채워봤고요 그리고 아 다 채워봤습니다 저희 오 좋아요 네 잘 봤어요 여러분에게 저희를 더 많이 알려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멤버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댓글로도 궁금한 점이 많이 다뤄주시는데 댓글 보면서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부터 하나 읽어볼게요 좋아요 오 이거 뭐 뉴진스 데뷔 축하해 해시택 뉴진스 데뷔 축하해 시트 봤는지 오 다들 보셨어요? 보셨어요 어? 누가 아침에 보여줬던 거 맞아요 못 봤어요 공유해드렸잖아요 족발을 올렸죠 나 못 봤어 윙크 전제 아기도 어 맞아 윙크 진짜 잘해요 윙크 정말 잘해요 짱진스가 K-POP 정복하다가 가 어머 갈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짱진스가 K-POP 정복한다 각오해라 여기가 하이팅 맛집 뉴진스죠? 어? 뉴진스죠? 맞아요 맞아요 여기 하이팅 맛집이겠죠? 짱진스 너네가 K-POP 다 해먹어라 다 해먹어라 네? 다 해먹어라 잘해 더 해주신 느낌으로 다르게 입을 것 같긴 한데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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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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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 더 있죠 어? 뭐 바로바로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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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의 앨범인데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앨범은 까만색 가방 버전의 앨범입니다 그리고 이 가방 버전의 앨범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까만색과 흰색과 빨간색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예뻐요 제가 어텐션 뮤직비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잡고 포즈도 한 번 했었는데 맞아요 두 장면 너무 예쁘네요 맞아요 좋았나요? 맞아요 그리고 8월 8일에 모든 앨범들이 공개될 예정이라서 오늘은 이렇게 가방 버전의 앨범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맞아요 너무 기대돼요 진짜 예뻐요 저도 앨범을 아직 다 못 봐서 맞아요 궁금해요 진짜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가방을 보면 다들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자세에 보면 이렇게 키링이 짤랑짤랑 달려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다 직접 그린 키링이에요 너무 귀엽죠? 네, 꼭 하니언니 제가 그린 게 그리네요 그리고 이거 누가 그린 거죠? 이 토끼? 어머, 제가 언니가 그린 거죠? 이거 하니언니가 그린 토끼랑 이 스케이트보드 타고 있는 애구리 하니언니 맞죠 그리고 이거는 하니씨 진짜 잘 그렸어요 하니씨 진짜 잘 그렸어요 이건 저 그리고 이거는 민지언니 귀여운 강아지 민지언니 진짜 잘 그렸다 진짜 잘 그렸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가방 앨범을 보시면 하나 이렇게 보시면 짜잔! 포토카드도 들어있는데요 대박 어디있지? 나도, 나도, 나도 이렇게 저희가 하이뽀이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촬영했던 포토카드들이에요 포토카드를 저희가 처음 찍어보는 거라 어떻게 찍으면 잘 나올까 고민을 했었는데 다들 잘 나온 거 같나요? 어? 어? 궁금하다 모르겠어 다들 있나요? 저 왜 못 찾을까 찾았어요 아까 본인의 포토카드 아까 본인의 포토카드 보면서 이야기 한 번씩 해주실래요? 네, 좋아요 아, 찾았다 하니씨부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빨리 꺼내볼게요 일단 제 포토카드는 이거예요 좋아요 그 하이뽀이뮤비를 찍으면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비하인드는 그때 다른 멤버들이 촬영하기 되게 바빴어요 그래서 저랑 민지 혼자 대기실에 거의 40분 정도 있었나? 같이 그냥 앉고 있어서 좀 재미로 저희끼리 사진을 좀 재미있게 좀 다양하게 찍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렇게 약간 포즈를 추천하면서 했는데 민지가 저를 찍으면서 볼살 하트는 어떨까? 하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찍었고 포토카드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의 포토카드는 이 포토카드인데요 짜잔 제가 이 포토카드를, 이 의상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피넛버터 바나나 의상인데요 아보카도도 있잖아요 아보카도인데 사실 치마까지 보면 아보카도인데 상의만 나왔기 때문에 피넛버터 바나나 인데요 저는 제가 다른 멤버들보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날 조금 준비가 일찍 돼가지고 굉장히 여유롭게 바람을 느끼면서 사진을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바람 줄게 바람 바람 그다음에는 이 포토카드인데요 우와 근데 이 포토카드는 제가 하이보이? 하이보이 첫날 하이보이 뮤직비디오 첫날 뮤직비디오 첫날 때 찍은 포토카드인데요 이때 저희가 처음으로 하이보이 퍼포먼스를 야외에서 하는 날이었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진짜 긴장했었어요 네 근데 잘했습니다 우와 다들 너무 예쁘게 나왔다 저는 저는 이 사진인데요 제가 여기서 윙크하는 사진이고요 귀여워요 이때 우리 저랑 한이 언니가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같이 여기 구경을 하러 나갔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구경을 하러 나가다가 우리가 서로 찍어주면서 네 이렇게 셀카도 찍게 되었어요 우와 너무 예쁘다 짜잔 네 그리고 이제 제 포토카드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것도 저도 하이보이 촬영날 찍은 포토카드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그 하니언니 포토카드랑 똑같은 장소에서 맞아요 찍은 거예요 거기가 되게 예쁜 집이었는데 이 포토카드를 보면 아직도 그 장소가 생생하게 떠올라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재밌었는데 이나 맞아요 그 집 진짜 예쁘죠 맞아요 높은 산 위에 있어서 멀리 갔는데 그리고 엄지 막 우리 엄청 막 돌아다니고 서로 사진 찍어주고 그랬던 거 기억나죠? 맞아요 진짜 재밌었는데 멤버들 그러면 우리 앨범 안에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사진에 대한 얘기도 하나씩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혜인이부터 최애 사진 하나씩 알려줄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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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방 앨범 안에 보면 와우 짜잔 피넛 북이 들어있답니다 와우 가장 좋아하는 사진을 보여주세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은 너무 예쁜 사진이 많아서 솔직히 고를 수 없긴 한데 짜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지금 다니 언니 보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엄청 행복하게 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되게 자유로워 보이고 엄청 신나 보이고 그래서 저희의 기분을 가장 잘 표현이 된 사진인 것 같아서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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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와 저도 신기하게도 똑같은 사진인데요 근데 저는 사진을 너무 너무 고르기 힘들어서 두 개로 이렇게 골랐는데 하나는 네 이 사진 우리가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는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어 잠시만요 우리가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맞아요 거기 진짜 예뻤어요 우와 맞아요 그 분위기가 맞아요 놀이공원이 너무 예뻤어요 어머 지나간 것 같아요 어 빨리 찾고 싶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짜잔 이 사진 두 개 두 개 고른 이유가 귀여워 이 두 사진에 우리가 모두 빠짐없이 다 엄청 웃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너무 행복해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미소가 이렇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진을 골랐습니다 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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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도 사실 그 사진 고르기가 진짜 어려웠는데 솔직히 다 너무 예쁘긴 해요 일단 진짜 네 근데 고르자면 이때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우와 그 여기 여기 부분이랑 그리고 어? 아 이렇게 여기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사진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 이때 되게 이게 분위기랑 그리고 조명이랑 그리고 해가 비치는 거랑 그리고 이런 여기 장소랑 배경이 모두 다 너무 예뻐서 이 분위기가 살짝 아련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너무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사진을 한번 불러봤는데요 이 사진입니다 오 짜잔 와 저는 이 사진을 고른 이유가 확실히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진을 거의 뮤직비디오 끝나갈 때쯤 찍었던 사진이에요 촬영이 이제 막바지가 되어야 때쯤 그래서 다들 좀 포즈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많이 자연스러워졌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이 옆에 사진이랑 같이 보면 분위기도 연결이 되는데 아 너무 좋다 그렇죠? 굉장히 약간 좀 이게 저희 어테이션 뮤직비디오 시작하는 그 인트로 부분에 공연장으로 들어가는 계단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공연장의 베이스도 약간 느껴지는 것 같고 뭔가 그런 감정이나 느낌이 잘 담겨있는 사진인 것 같아서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우와 저는 너무 예뻐 원래 사진 한 장만 골랐어야 했는데 저는 네 장을 골랐어요 오 네 장 너무 고르기 어려워서 죽고 근데 그 앞에 다니시랑 해리 씨는 제가 고렸던 사진들 중에 두 개를 보여드려서 전 다른 걸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네 전 일단 이 사진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 그날 날씨가 완전 좋았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 완전 파란색이어서 엄청 좋은 날씨에서 저 진짜 이 사진 찍으면서 그냥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고 색감도 너무 예뻐요 파란색이랑 흰색 뭔가 합이 너무 뭔가 편하게 볼 수 있는 사진인 것 같고 네 그거랑 전 이 여기에서 촬영했던 곳에 그 집이었거든요 되게 예뻐서 뭔가 영화에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약간 장면 같아서 죽고 그 되게 비밀장원 정원 정원 비밀장원 비밀장원 같아서 이렇게 옆에 풀 있는데 나무랑 그런 거 근데 저의 머리랑 뭐 손목에 약간 유리로 만든 꽃을 액세스로 꼈어요 그래서 뭔가 그 합이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저 이 사진 되게 맘이 들어요 네 근데 잠깐 나 나 제일 맘에 드는 사진 하나 찾은 것 같아 나도 사진 더 있는데 혜린이 언니가 혜린이 언니가 자고 있는 사진? 너무 귀엽다 근데 그거 누가 찍은 거예요? 그거 제가 찍은 사진이었더라고요 차 이동하면서 네 이동하면서 제가 그 뭐지? 그 우리가 각자 받은 그 카메라 필름 카메라로 제가 찍었는데 그게 들어 봤더라고요 그게 들어 봤을 줄 몰랐다 너무 뿌듯해 이거 봐요 이거 이거 혜린이 언니예요 이 여기 여기 쓰러져 있는 스마트다 은거구 안 돼 고양이처럼 이렇게 자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고양이처럼 자고 있네 너무 귀엽다 근데 사진 잘 나오긴 했었어요 맞아 사실 다 마음에 들어서 너무 고르기가 어려웠어요 고르기가 어려웠어요 맞아요 이렇게 전부 다 여러분들은 앨범에 어떤 점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이 달아주세요 많이 달아주세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열심히 만든 앨범이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네 많이 좋아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저희의 곡들을 들어보며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앨범에는 총 네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어텐션, 하이 보이, 쿠키, 수록곡, 헐트까지 이렇게 네 곡이 들어있어요 멤버들은 이 중에 어떤 곡을 가장 좋아해요? 아 어렵다 하니씨부터 얘기해 주실래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원래 완전 쿠키였어요 근데 요즘 하이폴 연습을 하면서 애정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이제 저 연습하면서 큰 스피커로 들으니까 너무 분위기 예쁘고 빠지게 되더라고요 특히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꿈꾸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예쁘고 시작 때랑 중간에랑 그 끝에 나오는 약간 시계 달리는 소리 있어요 뭔가 그거 너무 특이한데 너무 예뻐서 요즘은 하이포인 것 같아요 오늘은 하이포인이에요 저도 사실 매일매일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좀 기분이 하이 텐션이어서 아마도 어텐션인 것 같은데요 어텐션은 매일매일 들을 때마다 좀 새로운 영감을 주기도 하고 멤버들이랑 다 같이 춤을 추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어텐션이 오늘의 저의 최애 곡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은 하이포인인데요 일단 되게 오묘하고 특이한 분위기가 있는 곡이고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더 계속 빠져들게 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처음에 딱 이 노래를 들었을 때 한 번 듣고서 뭐지? 한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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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저는 항상 고르기 힘든데 저는 어텐션을 골라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처음으로 공개된 곡이었기도 하고 우리를 이렇게 소개하는 곡이어서 맞아요 진짜 그런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계속 듣고 싶은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허트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 세 번째로 공개된 허트인데 어... 뭔가 저희 멤버들의 개성 넘치는 매력적인 보이스랑 그리고 곡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서 허트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허트 가사 중에 많은 오마는 지겨운 걸 마음 좋아해서 보여줘 그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가 뭔가 제 마음에 쏙 들어서 허트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 너무너무 좋아요 팬 여러분들은 어떤 곡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너무 많아 팬지 물어보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볼까요? 좋아요 첫 번째 곡부터 들어 볼게요 와 네! 네! 첫 번째 곡은 네! 처음 공개된 곡이자 저희를 세상에 알린 곡 텐션 네! 저와 민지 언니의 최애 곡이기도 하죠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맞아요 너무 예쁜 곡이죠 맞아요 텐션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다는 마음을 인정했을 때 그와 느끼는 그 두근거림을 솔직하게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목 텐션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곡입니다 맞아요 텐션 네! 이 곡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아마 마지막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A T T E N T I 외칠 때 있잖아요 뭔가 끝나가서 살짝의 아쉬움이 있는데도 되게 다 같이 모여서 유니파이 된 느낌도 있고 그 설렘과 복참이 이렇게 딱 느껴지는 구간이라 네 그 구간이 가장 좋아요 오! 오! 개인적으로 저는 어텐션에 그 널 보면 하트가 티아나와 티아나와 도라엘 파트 하는 그 파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그 파트에는 많은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그 파트를 뭐지? 녹음할 때 굉장히 많은 버전을 제가 녹음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화음을 녹음하면서 이제 도라에몽 다 같이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도라에몽 같은 그런 톤을 좀 맞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서 이제 저와 하니가 저와 하니의 화음으로 그 파트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네 제 최애 파트입니다 이어서 다음 곡 들어볼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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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티 네, 두 번째 곡은 바로 하이보이입니다 우리 뉴젠스의 또 다른 시크한 매력을 보여주면서 한 번 들으면 끝까지 집중하게 되는 매력적인 노래예요 그리고 하니 씨가 가장 빠져있는 곡이죠 그래서 이 곡은 그리고 이 곡은 되게 특별한 점이 있죠 어떤 거죠? 맞아요, 네, 이 곡은 아주 특별하게 뮤직비디오가 총 네 개의 스토리 나눠져 있어요 인트로 뮤직비디오를 본 뒤 각자 떠나가고 싶은 스토리로 골라서 떠날 수 있답니다 스토리들이 다른 듯 하지만 한으로 이어져 있어서 보면 볼수록 새로운 매력에 빠질 수 있으실 거예요 진짜 많아요 맞아요 진짜 촬영하면서도 너무 재밌었잖아요 어떻게 이어질지 맞아요 멤버들은 하이보이 뮤직비디오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어요? 아, 혜인 씨 저는 하이보이 뮤직비디오 중에 고르기 힘들지만 한 가지를 고르자면 놀이공원에서 춤추는 장면이랑 저도 각자의 장면을 다 봤거든요 근데 민지 언니 뮤직비디오 시작할 때 첫 장면에 저희가 각자 다 자기의 방식대로 엄청 신나게 놀고 있거든요 하니 언니는 뭔가를 타고 있고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촬영하러 갔었을 때 진짜 놀이공원에 언니들이랑 같이 뭔가 놀러 간 느낌이 들었어서 그래서 그 장면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귀여웠어요 아, 저도 그 놀이공원 저도 똑같은 놀이공원이 인기가 없네 네, 놀러 가는 거였어요 그 놀이공원 장면이 진짜 그 분위기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다들 뭔가 이렇게 햇빛 아니, 밤이어서 불빛이 엄청 예쁘게 보였고 그래서 다들 되게 분위기 뭔가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네, 좋아요 일단 다니엘 언니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그러면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한 노래다 그러니까요 이 곡은 세 번째로 공개된 저희 수록곡 H.H.E.T인데요 굉장히 사랑스러우면서도 아련한 느낌이 드는 R&B 곡입니다 그리고 곡의 분위기가 너무 좋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그리고 이 노래 가사가 정말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한 건데 뭔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보면 서브 역할의 짝사랑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한 곡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긴 한데 류진스의 새로운 느낌으로 풀어낸 곡이기 때문에 또 마냥 슬프지는 않은 곡이랍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어? 허트 라이브로 불러주세요 오!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허트를 라이브로 불러달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카운트다운 라이브에서 특별히 한 소절 라이브로 불러드릴까요? 네 좋아요 좋죠 좋죠 해볼까요? 네 준비 아니 아 너무 긴장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번 해볼게요 네 둘 셋 말로만한 지겨운 걸 먼저 와서 보여줘 먼저 와서 보여줘 Cause I'm not gonna be the one to get hurt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자 이제 마지막 곡 소개만 남았는데요 어떤 곡일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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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어떤 곡이냐면 어머 짜잔 잠시만요 거기 있는데요 팬 여러분들에게 향한 노래이자 you know 타이틀곡 중 오늘 6시에 마지막으로 공개되는 타이틀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라이브에서 특별히 저희가 직접 구운 쿠키로 가져와봤어요 맞아요 밴들에게 쿠키를 구워드린 마음으로 음반을 만들어서 저희가 만든 쿠키가 음반인 거죠? 우와 다섯도 귀여워서 너무 듣기 재밌는 것 같고 많은 사랑을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공개된 뮤직비디오와는 또 다른 유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다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멤버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 팬분들을 하는 첫 카운트다운 라이브라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많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데 그래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거니까요 오늘은 조금 아쉽지만 이쯤에서 마무리해볼게요 오늘은 카운트다운 라이브 소감과 함께 마무리해볼까요? 네 저부터 한번 해봐도 될까요? 좋아요 오늘 한 시간 동안이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좋아요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아, 언니 언니 먼저 올까요? 일단 되게 이번에 라이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많이 많이 저희의 모습들과 매력들을 보여줄 테니까 많이 많이 지켜봐주시고 그리고 이따, 좀 이따 공개되는 쿠키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네, 언니 언니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함께 지내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저는 첫 라이브라 굉장히 많이 긴장됐는데 너무 신났고요, 오늘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따가 7분 뒤에 저희 마지막 뮤직비디오인 쿠키가 공개돼요 그리고 저희의 모든 음원들이 다 공개가 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뉴기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